경추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방법 오늘은 경추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추디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목과 관련된 여러가지 질병을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. 목을 움직이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목에 통증이 심하다든지 목에 긴장감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목에 여러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들 모두 이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목의 불편함은 왼쪽과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혹은 전체가 다 아픈 것에 따라서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. 자 오늘은 양쪽이 다 아프거나 또는 정가운데가 아플 때 이럴 때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의 전체가 다 아픈 경우죠. 왼쪽이 아프냐 오른쪽이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둘 다 똑같이 아프거나 전체가 다 아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. 또 심각하면 이 팔에 대한 마비감이나 팔의 불편함도 양팔이 다 올 수가 있겠죠. 또는 왼쪽이 왔다가 오른쪽이 왔다가 또 왼쪽이 왔다가 오른쪽이 왔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간단히 말하면 예전에 왼쪽이 아팠을 때 또 오른쪽이 아팠을 때하고 다르게 지금 전체가 다 아프거나 가운데가 아프다는 것은 좀 더 심각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는 처음에는 왼쪽이 아팠거나 또는 오른쪽이 아팠지만 이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반대쪽마저도 함께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목이 아플 때 원인은 무엇일까요? 이전에 설명드린 거랑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. 사고 조심해야 되겠죠. 그리고 자는 자세, 베개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. 또한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다 아프기 때문에 왼쪽이 아플 때는 어디가 문제라고 했죠? 심장, 오른쪽이 아플 때는 간장이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현재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그에 대해서 비위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. 전체가 다 아프거나 가운데가 아플 때는 비위를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. 일단 비위는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잖아요. 그리고 우리 몸의 중앙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비위가 틀어지게 되면은 몸 전체가 다 앞쪽으로 쏠리거나 또는 뒤로 넘어가거나 등등 이렇게 균형이 안 맞게 되고요. 또 왼쪽 오른쪽으로도 균형이 잘 안 맞아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. 왼쪽으로 아팠다가 오른쪽으로 아팠다가.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양쪽이 다 아픈 이런 느낌이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늘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늘 생각이 많습니다. 심지어는 밥 먹을 때마저도 계속 계속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걱정거리, 슬픈 일들, 또 빨리 처리해야 할 어떤 일들 등등 이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게 되면요. 생각하게 되면 비위가 망가지게 됩니다. 비위가 압력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소화 불량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러한 비위에 스트레스를 주는 습관들도 결국 경취에 영향을 주고 목 전체가 아픈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이전에 심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. 그건 역시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비위에 문제가 있을 때 전체가 아프거나 가운데가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위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. 비위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이 무엇일까요?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사실 무엇을 먹느냐, 얼마나 먹느냐 이것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. 아침은 이 시간에, 점심도 이 시간에, 저녁도 이 시간에 이렇게 딱딱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비위가 어떻게 될까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아, 이 시간이면 식사하는 시간. 그러니까 소화 흡수를 할 준비를 해야지. 또 이 시간에는 절대 먹지 않는 시간이야. 그러니까 나도 마음 놓고 좀 쉬자. 그리고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도 받고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쉽게 병이 낫게 되고요. 또는 비위의 병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. 그리고 하루에 몇 끼를 먹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자신의 습관에 맞추시면 됩니다. 하루에 아침, 점심, 저녁. 3끼를 드셨으면 계속 그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. 하루에 그냥 2끼만 먹었다. 아침은 거르는 편이었다. 그러면 점심, 저녁만 드셔도 됩니다. 또는 나는 속이 좀 좋지 않아서, 또는 나는 별로 활동량도 많지 않고 소화도 좀 느린 편이라서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. 좋습니다. 그것도 하루에 한 끼, 고정된 시간에 계속 드시면 됩니다.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남들 보고 따라 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 비위의 가장 무서운 적은 야식, 폭식,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. 이러한 습관들은 전부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. 천천히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천천히 식사를 하시면 포만감이 오기 때문에 폭식도 쉽게 할 수 없죠. 함께 고쳐집니다. 그리고 저녁 6시 이후로는 가급적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 우리 비위가 편안하게 쉬고 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비위는 우리의 생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. 대부분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생각이 많습니다.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또 더 깊이,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아주 먼 미래의 걱정까지도 다 끌어다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.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. 밥 먹을 때도 계속 생각합니다.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비위가 스트레스 받고 질병이 잘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멍때리기 이게 좋습니다. 이게 비위가 휴식을 취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. 생각을 잠깐 멈추시고요. 가만히 휴식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. 먼 삶 바라보셔도 되고요. 잔잔한 음악을 들으셔도 됩니다. 하지만 가급적 어떤 생각이 든지 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잠깐이라도 이렇게 몇 분이라도 멈춰주시면 비위의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됩니다. 이렇게 멍하게 멍한 상태를 한번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,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. 이러고 있으면 속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병이 생겼습니다.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? 먼저 지압으로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. 경추의 문제니까 당연히 힐링 경추. 지금부터는 침뜸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를 듣고 싶으시면 위에 있는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어떻게 계속 보실 수 있는지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또는 아래에 있는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관련된 안내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ank의 라 세к의 라 세 once 아멘